네, 스케일러빌리티는 확장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얼마나 많은 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지 뜻하는 거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확장성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하겠다 하는데 얼마나 더 좋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스케일러빌리티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 건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스케일러빌리티를 따질 때는 TPS와 블록 인터벌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하는데요.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TPS는 트랜잭션 펄 세컨드의 줄임말인데 초당 몇 개의 트랜잭션, 즉 초당 몇 개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블록 인터벌은 블록 하나하나가 생길 때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만들어지는가 시간으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의 초당 처리 속도를 비자와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요. 비자가 초당 평균적으로 1700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초당 7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2개에서 5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이더리움은 15에서 20 TPS가 나온다고 합니다. 블록 인터벌은 비트코인이 10분, 이더리움이 15에서 20초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만약 이더리움이 20 TPS로 블록 인터벌이 15초마다 나왔다 하면 20 곱하기 15 해서 총 300개의 트랜잭션이 한 블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는데 TPS가 많이 나오고 블록 인터벌이 10분이면 사용자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1초에 만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그 내용들을 담은 블록이 완성하는 데까지는 최대 10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단순히 친구한테 돈 보내고 싶어서 송금 버튼을 눌렀는데 완료되기까지 재수없으면 최대 10분까지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안되죠.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확연히 줄어든 시간이긴 하지만 15에서 20초도 솔직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하면서 솔직히 5초 이상 뭐가 진행이 될 때 안될 때 벌써 짜증이 나잖아요. 21색에서는 벌어지면 안되는 해프닝입니다. 그래서 왜 기존의 블록체인이 느린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특성이 참여하는 노드가 많다고 해서 더 빨라지지는 않는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웹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는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최대한 빨리 응답해주기 위해서 서버를 증가시키고 또 다량의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그 일들을 따로 분산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노드라는 서버는 100개의 일이 들어오면 100개의 일을 분산하지 않고 100개의 일을 다 처리해야 합니다. 즉 모든 노드들이 똑같은 일들을 반복한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전체 네트워크의 퍼포먼스가 제일 느린 노드에 맞게 하향평준화 된다는 점입니다. 컴퓨터 한 대로 구성된 네트워크나 수만대로 구성된 네트워크나 퍼포먼스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많은 양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기에도 부족하고 네트워크 자체가 속도가 느리다는 데 있습니다.